이따가 장을 보았습니다 황금 비주얼 이따가 장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요 제가 맨날 사는 거 평시 이렇게 야채들 초고기, 버섯 로맨이랑 케일이랑 치컬이랑 마이도 유치 과제 수회 청량 이세 수회 수회 우리집 밑에 마트가 크게 있거든요 여기를 가면 항상 아저씨가 잘받을 하면 진짜 싱싱한 애들로 바꿔주시거든요 고마워 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네 아이고 1200원 적립됐네요 그리고 적립률이 훨씬 높고 포인트 포인트 성공입니다 출근해야지 출근해야지 저 아저씨 되게 귀엽지? 아니 내가 연예인인 줄 모를 때 저렇게 해주시더라고 헤어웨크 하고 갔을 때 아 연예인이었어? 이러더라고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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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